에살바도르 투하! 여작동화의 군동환 여행작가입니다. 저는 지금 엘뚱코에서 아침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배고파서... 네 아침식사가 도착했습니다. 오샵리와 함께... 팥 같은거랑... 빵이랑 계란... 식사까지 다 먹으러 가고... 아멘 자 여기서 저 두 분하고 친해져가지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아 아 잭인 영국 영국 예 자살바도라 미국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매우 적용, 매우 적용, 좋은 음식, 모든 것입니다.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afety, two, everything is good. 좋은 하루 되세요. 1, 2, 3. 에살바도라 조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뭐예요? 엘리안. 엘리야 이 두 분은 아까 여기 만났던 분의 와이프 이렇게 두 분이 결혼하셨고 저분하고 여기랑 결혼하셨어요 여기 계신 곳 영상은요 여기 계신 곳 여기 계신 곳 여기 계신 곳 저의 아들 저의 아들 나의 아들 저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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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근데, 이 시각에서 결혼하셨을 때, 이 시각에서 결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그는 제 친구들에게 말한다고 말했죠. 그는 그는 한국에서 결혼하셨을 때, 그는 내가 사는 거 같다고 말했을 때, 네, 네, 네. 19살이나, 네, 19살인, 그는 한국에서 결혼하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해요. 아, 네. 네. 네, 너는 더 25살이 더 나아야 돼. 네. 보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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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친구들, 그때는 22, 23살이 되었을 때, 하지만 우리에게는 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 다 잘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아이들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린이 형은 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지금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 버지니아? 아니요. 그는 아살바돔이예요. 아살바돔이예요. 알겠습니다. 아살바돔이예요. 그럼 3-5년 후에 그는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TV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저녁에 싸우디아라빈이예요. 정말요? 내일은 멕시코와 주멍아이예요. 제주멍아이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제가 facebook을 보고 있었어요. 무슨 position이예요? 중gest. 아아아아 CDM? CDM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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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 CDM. CDM 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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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대체 팀은... 대체 팀은 대체 팀에 있는거죠 대체 팀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안 찍힌다 그는 그가 어린이잖아 나 어린이잖아 근데 그가 어린이잖아 네, 그가 어린이잖아 그는 다 똑같이 얘기해 그래서 그 모든 팀의 사진이 있는거 같아요 그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 같다 아, 예. 그는 또 나시넬팀에 공연할 수 있어요. 지금? 네. 나 지금 U17에 공연할 수 있어요. U17에, 20에 공연할 수 있어요. 예. 이 친구, 이 친구 에셜바도르 국가대표랍니다. 유17에서 플레이를 했답니다. 아. 아. What is your position? 미루필2. 미루필2? CDM, or CAM? CDM, and CA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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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him to go to EPL. Tottenham Hotspur. 예. Do you like a, do you know the Tottenham Hotspur? 예. Which one do you know? Which player is? Son Harry Kane. 예. Son is from Korea. 예. He's my hero. 예. 예. He got, when he got a Golden Boots, I was like, I almost cried. A Golden Boots? 예. 예. 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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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an Marinko. 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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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an Marinko. Marinko. I hope you be a good player. Thank you. Ah, ah. 신기하다. Oh. Thank you. Oh, take a picture. Yeah. We're gonna fix this. We're gonna fix this. Woo. Ah, suncream도 안 말랐는데. 생각 의외로 너무 밖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기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야 그래도 제가 축구를 좋았는데 이 에셀바도르의 그 청소년 국가대표를 만났다는 건 좀 신기하네요 작은 동생은 지금 저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대회를 하고 있고 큰 형도 지금 어 지금 유 17 까지 뛰고 어 이제 내년에 이제 아 오래지 이제 유 20 으로 발탁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좀 신기한 인연 이었어요 무튼 여기 지금 11시 인데 어 체크아웃이 1시라서 저는 조금만 조금만 쉬다가 어 산세바도 로 다시 넘어가도록 합니다 바다 소리가 참 좋네요 이제 1시가 돼서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숙소지만은 단 1박밖에 못했다는게 아쉽네요 어 그래도 엘툰코 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다시 이제 산살바 도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